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첩당국이 간첩혐의와 관련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최근에 간첩당들이 우리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가지 활동과 관련해서 여기에 촛불시위를 일으켜라. 제2의 촛불시위를 일으켜라. 이런 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에 이런게 내렸다는 겁니다. 우리 국가 또 국민들이 큰 슬픔과 충격에 빠졌을 때 이걸 촛불시위를 일으켜서 대대적으로 반정부운동에 사용하라. 이용하라 하는 것 자체부터가 북한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자파단체들이 유가족들이나 자파단체들이 이 사건의 슬픔이나 아픔의 본질 보다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과 북한의 주장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0월 29일이었습니다. 사망자 199명이 참사가 일어난 바로 그날인데 이 날짜 바로 닷새 뒤에 자주통일민중전위관계자 김 모 씨에게 북한의 취영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북한은 김 씨에게 제2의 국민촛불 대항쟁을 일으키는데 목표를 두라 그리고 전국적인 운동을 일으켜서 확산시켜라 이렇게 지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발신자는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더버커 방식으로 당사자에게 전달되는데 누구가 딱 전달해주는 게 아니라 기밀 정보를 암호를 딱 처리해가지고 해외 사이트 계정 안에 숨겨놓으면 그러면 누군가 가서 거기에 비밀번호를 가지고 딱 열어보면 그 안에 진행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도 물론 암호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로 이렇게 되어 있거나 음호로 되어 있거나 그런데 그걸 해독해보면 이게 촛불 집회를 이용해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되도록 하라. 이게 바로 이태원 참사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태원 참사는 요즘 조금 조용해졌지만 기본적으로 이걸 계속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특검도 해야 된다. 그리고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그리고 촛불 집회를 일으켜가지고 대대적으로 선전선동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우리 국민들은 과거의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저들이 선전선동을 했을 때 어떤 이유가 여파가 생기는지를 잘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적인 슬픔과 참사를 무기로 삼아가지고 정부를 전복하려고 했고 실제로 박근혜 정부를 탄핵시켰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켰으니까 그들의 말하자면 기도나 의도가 성공했다고 봐집니다. 이걸 또 한 번 더 이태원 참사 때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또 한 번 대대적인 반정부 집회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북한의 지령을 통해서 잘 나타난 겁니다. 제주간첩사건 활동 조직인 한길회에도 이태원 참사 이틀 후에 비슷한 지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기존에도 간첩활동을 하는 국내 조직의 반정부 시위를 일으키려 하는 지령이 있었지만 제2의 촛불 대항쟁 같은 이런 표현이 이태원 참사 직후에 새롭게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참사도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이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걸 연결시켜 보면 북한도 있는 것 같고 우리 사회의 반국가의 단체도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면 수사가 더 많이 필요해 보이고 더 많은 증거를 채집해야 되겠지만 그것까지도 개연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어떻게 딱 기다렸다가 이걸 촛불 집회를 해서 윤석열 정부를 타격주게 하려고 한가?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가 딱 일어나자. 아니나 다를까? 촛불 행동들이 일제히 집회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말마다 그런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걸 보면 그 안에도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시력 안에도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사실상 집회를 하든 정치권에 있던 시민단체든 언론이든 그리고 법원이든 전 국가에 이런 간첩들이 쫙 깔려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황장엽 선생을 비롯해서 탈북자들이 주장하기에는 북한 간첩이 처음에는 5만 명 했다가 최대 15만 명까지 대한민국에 있다. 그러니까 누가 간첩인지. 그러니까 민노총 안에도 저렇게 간첩 조직이 많은지는 이번에는 처음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민노총이 왜 간첩 활동을 하나? 너무나 노조라는 게 폐쇄적이고 그리고 정부에도 간첩도 안 하고 그리고 힘이 많고 돈도 많다 하러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딱 철옹선을 만들어 놔놓고 이렇게 활동을 해왔다 하는 점에서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수사팀은 최근에 압수음을 분석을 통해서 이 같은 자리를 모두 확보했다고 합니다. 방첩 당국은 북한이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대규모 촛불 시위를 일으키라는 지시를 던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피의자 측 변호인은 그건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밝히겠다. 이걸 보면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면서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재명식입니다. 이재명식. 그래서 서울중앙지검도 구속된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 4명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구속되어 있더라도 검찰이 조사를 받으려면 또 출석을 해야 되고 본인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들에게 강제 구인했어도 조사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곳곳에 간첩단들이 활기를 치고 있고 또 민노총들은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고 민주당은 이재명을 지켜서 방탄을 하고 있는데 급기야 이재명 입에서 윤석열 대통령 보고 깡패다 이렇게 현지 대통령에게 야당 대표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야당 대표라는 자가 지금 이렇게 많은 범죄 의혹이 연루되어 있는 것도 처음이고 또 그렇게 본인이 살겠다고 저렇게 발부둥치는 것도 처음입니다. 막 당직자 또 지역위원장 개딜들 특히나 어제는 또 고문 원로들 불러가지고 이해찬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또 그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아 정부가 탄압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게 하면서 이재명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부끄러움과 창피 이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내가 살려고 하면 뭐든지 다 하겠다 이런 식입니다. 정말 찌질하기도 하고 정말 후한 무채하기도 하고 뻔뻔하기 짝이 없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북한까지로 나서가지고 제2의 촛불 대항쟁을 일으키라 이렇게 한 걸 보면 정말 우리는 심각한 위기에 지금 있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북권한 안보로 확실한 신념으로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 성창경TV 사 hobbit rent services growth отр ك